제 이름은 최형이고요. 저희 직책은 험프린의 버스와 버스 터미널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. 운행하는 버스, 터미널의 청결과 운전하신 분들의 안전, 운행, 교육,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시는 승객분들에게 시간표 안내 등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셔틀버스가 그린, 블루, 레드 세 가지가 운행이 되고요. 전국에 있는 각 부대, 동둑촌부터 시작해서 수원, 오산, 성남, 군산, 대구까지 부대와 부대 사이를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. 버스를 기다리는 대합실을 운영하고, 시간표 등 안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. 미군들이 이용을 하시고, 미군 내 가족분들, 그 다음에 카츄샤분들, 그 다음에 부대 내에서 일하시는 군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, 이렇게 다들 이용하고 계십니다. ، поним proch wine가BER 2.0 אני just hebben grote 밥руdy라 depiction, 그런 손 death 시apple waren met走吧支持 hus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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u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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usurae